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박규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계속해서 전국의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 쌀쌀하겠으니 출근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 먼바다와 서해 남부 먼바다, 제주도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해상안전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8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 대구 16도, 부산 1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면서 검은 영역으로 표시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점차 맑아졌는데요. 현재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상층 기압골이 만들어낸 높은 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높은 구름이 지나며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참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중부지방은 0도 이하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5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으니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밤사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기압골과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조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경기 남부 내륙 대부분의 강원도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사용 및 불씨관리에 주의해 주시고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다전망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오늘까지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는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모레까지 바람이 최대 초속 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사전망입니다. 그제 네몽골구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밤사이 서울과 안동에 황사가 관측되었고요. 5시 현재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황사가 발원하였으니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